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이, 여기 가요.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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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와 하는 거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 하지 마요. 거기 가. 안 돼. 내 거고. 이리 와. 너 왜? 사모님을 좀 안 먹자. 내가 사야 돼. 내가 사야 돼. 내가 밥 하나 깔아주자. 아니 그냥 갖고 와. 뭐 또 약주. 이제 먹어. 이제 먹어. 언제 먹어. 우리 고픈아. 내일. 주말. 무슨. 다. 나. 지구. 지구. 미션. 지구. 진짜 놀랬어요? 정말이야? 둘이서. 둘이서. 저거 발려야 돼. 아무것도 안 하려고 계속 먹어야 돼. 발려야지. 뭐 해 놓는 거 아니야? 안 주셔. 나한테 해봐. 아 빨리 먹자고 이거.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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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다. 형민이 짜는 걸 찍어. 야, 엄마. 어머, 어머 어떡해. 나한테 얘기했어. 누가 하셨어요, 형민이? 형민이 아빠한테 하고 이리 와. 엄마야, 이거 나왔어. 기림아, 거기 뭐냐? 기림아, 이게 뭐야 이게? 영심이, 영심이 어떻게 하는 거야? 기림이 아까 했잖아. 영심이, 영심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영심이 아니에요. 성진이 얘기하지 말랬지? 성진이 얘기하지 말랬지? 성진이 얘기하지 말랬지? 성진이까지 괜찮아. 너 자라 하지 마. 성진이까지 얘기해도 형진 교자를 물어봐야 해. 형지랑은? 잘 안 돼서 왜 잘해? 왜 잘해? 안 돼서 얘가 잘 살랐어? 야야야야 안 찍어주고 여기 찍어 여보 수사해 수사해 봐 내가 박혜 봤더니 형부한테 박혜영 수사가? 네 박혜영 사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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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먹었다 안 먹었어 반식 굳이 반식 굳이 반식 굳이 네 반식 굳이 야 너도 이리로 가 계속 이리로? 마담을 열어요 이렇게 내 맘을 모두 열며 내려와야지 야 너도 가서 해봐 여호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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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광이로가 전승교 완전히 광이로가 찬아 여학생이 안 돼 맞아 여학생 공이 우리 함께 나고 나를 원짜리 아 아 여긴 끝발 안 하면 한 명씩 좀 여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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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여호야 여호야 어 여호야 야야야 야 야 야 7,000원 해야돼 7,000원 해야돼 없어요 네가 네가 꿨었어? 여기서 하면 좋겠다. 이리 와야는! 네. 진정은아. 진정은아. 진정은? 진정은. 진정은. 진정은아 하지마. 머리카락 나쁜데. 야 김세형 너 너희야 진짜 염색하지 마 머릿결 진짜 버렸다 너 염색했어 여기서 보니까 푸시시할래 지금 보니까 부적종 목사님 말씀은 소새끼라고 그러겠다 야 응? 소래 소야 옛날에 김신이 뭐지? 장 수 말 일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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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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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정민이가 지름이 내 마음이 나? 아니, 맞아, 맞아 XS XS 나 알려줘 나 알려줘 나 알려줘 나 알려줘 나 알려줘 여자의 아, 진짜 그런 얘기 하지마 무슨 얘기나 하라고 꺼려주세요 왜 그래 둘 중에 한 명이야 누가? XS 바꿔줘 아니, 진짜 애들이 못 사 먹겠는데 우리 함께 가면 엄마야, 인생 지름이 지름이